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썬다싱 전집은 총 8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6건은 영계의 묵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썬다싱이 영계의 묵시를 쓰기 14년 전 커트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문득 영안이 열려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너무도 생생해서 그는 자신이 지금 죽어서 하늘의 영광 중에 들어온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는 기도 중이나 묵상하고 있을 때 간혹 입신하게 되었는데 어떤 때는 한 달에 8회에서 10회까지 되는 일도 있고 한 번에 1시간 내지 2시간씩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여러 지역을 구경하고 천사와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썬다싱이 체험한 영계의 묵시에 대해 중요 부분만 간추려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 간증 생명은 변화합니다. 그러나 결코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존재의 이런 상태에서 저런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가르쳐 죽음이라 부르나 죽음은 결코 생명의 전국적인 소멸이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 썬다싱은 내 입신의 경험으로 간단히 설명하려 합니다. 죽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어느 날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 문득 나는 많은 영적 실제자의 무리에 쌓여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영안이 열리자 나는 많은 천사와 성도가 모인 그 앞에 엎드려있는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처음 나는 그들의 영광과 빛난 얼굴을 보고 나의 부족한 상태를 깨달았을 때 조금 부끄러움을 느꼈으나 그들의 진실한 동정과 사랑이 충만한 그 친절을 보고 마음이 아주 평안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담아 아는 중 나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여 그들에게서 그 대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처음 질문한 것은 사람의 죽음에 무슨 일이 생기며 죽은 뒤에 영혼의 상태는 어찌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한 성도가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죽음은 잠든 것과 같습니다. 육체의 병이나 정신적 조건을 체하면 이것을 넘는데 아무 고통도 없습니다. 마치 몹시 피곤한 사람이 깊이 잠드는 것 같이 죽음의 잠이 인간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대개 죽음은 누구에게나 뜻밖의 오는 거로 죽은 사람들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에 들어간 것을 깨닫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는 그 환경이 새롭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보고 의아하여 자기가 이 세상이 어느 다른 나라나 다른 곳에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충분히 가르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자기 몸이 육체가 아니여 영체이며 물질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곁에 섰던 다른 성도가 다시 더 첨가하여 말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장차 죽게 될 때 무지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가득 모여든 사납고 무서운 악마들의 얼굴을 보고 말도 하지 못하고 공포로 마비될 지경이 됩니다. 신자의 죽음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들을 맞으려고 오는 천사들과 고루간 영들을 보고 극도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먼저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의 임정에 와서 그 영혼을 영계에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때의 또 다른 성도가 말하였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지상에서 안내하여 가는 것은 천사의 직무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죽게서 친히 그 종의 죽음에 임하셔서 저를 맞이하시고 사랑으로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를 친히 낙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치 한 어린아이가 세상에 낳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 있는 것 같이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때도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영의 세계에 오자마자 성각은 곧 분리됩니다. 지상의 생활에서는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으나 영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선한 영, 즉 빛의 아들들이 영의 세계에 들어오면 먼저 생명수 강물에 목욕하여 거기서 튼튼하게 되고 원기를 얻고 새로워집니다. 이 물에서 그들의 죄의 소재가 씻기여 신기하게도 깨끗해지고 신선하게 되고 순수하게 되어 영광과 빛의 세계로 들어가서 주와 송도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교제하며 영혼이 살게 됩니다. 악한 생애를 보낸 영혼은 전자와는 아주 다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그 불결함과 지혜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자기를 숨기려고 이해를 씁니다. 그래야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검은 연기가 일어나는 영의 세계에서 가장 낮고 가장 어두운 곳으로 제 스스로 거꾸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지옥에서는 통해하는 울음소리와 고민하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세호도르라는 한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영의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그 어머니가 이 놀랄만한 광경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그녀가 이것을 본다면 우는 대신 기뻐하고 노래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이 아이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그 사랑과 극진한 보살핌은 땅에 있는 어떤 어머니라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입신간증 불편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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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